1. 복음의 양날검 복음의 양날검 복음의 양날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이 보이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전해보지 못했던 그 모습이 바로 게시록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썬검이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얼굴은 마치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에 놀라운 참 권능을 경험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데 마치 검처럼 그냥 확 하고 말씀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미사일이라든지 또 어떤 로켓 방사포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시대에 성경이 기록됐다면 아마 입에서 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검처럼 이 미사일이 보이잖아요 이러한 그 방사포와 같은 그 미사일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수십여 마리 나가서 그 원수들을 잔멸하고 무너뜨리고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양날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이 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도 검도 할 때 도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주로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또 이 군사들이 썼던 칼이 바로 도라고 그러죠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썼던 그러한 칼도 도로 일본도 이랬게 말합니다 또한 이 몽골 진기숙한 군대들이 사용했던 그 말도 이렇게 휘어진데 그것도 한쪽에만 날이 있어서 주로 베는데 쓰이는 거예요 베는데 말을 타고 가면서 적군들을 싸우면서 베는데 유용하게 쓰는 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검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검 그런데 그 검은 누가 착용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왕을 호위하는 그 호위 무새들이 검을 착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검은 도와 같이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왕을 해안다거나 아주 큰 거리에서 짧은 거리에서 검을 휘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왕이 다칠 수가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이라는 것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찔러는 거예요 찔러는 찔러서 원수들의 그 적들의 영통을 꿰뜨리고 급서를 꿰뜨려서 참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양 날이 선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양날 검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검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검을 받는 자들은 바로 살리는 것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죽이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난리석기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무엇을 죽이느냐 이것은 바로 첫 번째로 혼과 영을 분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검이 바로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신령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바로 영입니다 이것이 말로 표현됐을 뿐이지 이것이 바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뭘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흙은 흙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뭐를 부어넣었어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있다 이래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혼이라는 것은 뭐냐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숨이 바로 흙과 이렇게 들어오면서 생명을 불어넣을 때 생긴 것이 바로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지각하고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혼이 없으면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온 것도 여러분의 혼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작용해서 피곤하고 여러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서둘러서 오실 수가 있듯이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지만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아담의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람의 기능 속에 영의 기능이 우선적인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라는 게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과 그 교통하는 것이 막혔고 단절해버리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이 사멸되고 마는 것이에요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혼과 육심만이 이렇게 살아서 짐승처럼 고등동물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자아가 타락한 자아로서 혼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고 이 자아라는 것이 타락한 자아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참 인간의 비극이요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죽은 영혼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시도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예수 그리시도의 영이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접하지 못한 성령의 권능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혼과 영이 분리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혼과 영이 분리된다 이거예요 왜 분리가 되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분리되지 않고서는 혼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리는 왜 깨트리는 목적이 뭘까요 그 옥합 속에 있는 나드향 나드향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붓기 위해서 나드향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트렸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혼과 영이라는 그 사실은 반드시 분리되지 아니하면 영이 자유스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지 아니하는 이 파쇄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영을 사슬처럼 마치 그 계란을 먹기 위해서는 계란의 껍질을 파쇄하지 아니하면 계란에 노는 자가 후라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또 그 옥합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그 속에 있는 그 나드향이 온 방안을 진동을 하고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께 그 기름을 부어드리는 영광을 부어드리는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혼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말씀의 역사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 있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선 검이라는 것은 도와 같이 한쪽 면만 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찔러서 그것을 쪼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영을 감싸고 있는 그 혼적인 내 자아가 깨트러 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 인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으로는 예 자아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영혼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방울이 항상 강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깜빡한 마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냥 들어오질 않아요 그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혼적인 것이 너무나 강하게 이게 아주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냥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걸 그냥 방패로 막 막아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싫다 거부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부서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요 내 생각이 깨지질 않습니다 내 감정이 깨지질 않아요 눈물이 나질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어떤 분은 말씀만 조금 들어도 그냥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알지 못하게 눈물이 막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 강탁한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첫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이 아니라 그 혼이 깨어지고 내 영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리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막이 있고 또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휘장이 있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도 있고 전설병도 있고 또한 향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지성소의 언약계에 위해 하나님의 쉐키나이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심과 임재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에 위에서 거기에는 등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지성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 연합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그것은 마치 성소와 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심령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마치 우리의 육신과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위에 주의 임재하심의 구름이 가득 임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에게는 주의 임재하심이 항상 따라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처럼 참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들려진 거예요 이 종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이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그러한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아속에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방으로 내가 매일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매일 칠머지고 간다고 있어요 자기 십자를 칠머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아니하면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마치 양달검의 한쪽 편은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가 우리의 혼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깊숙이 숨겨져 있는 거짓된 생각 미혹의 생각 추한 생각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그러한 죄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타락한 생각들이 깊숙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미 그것을 혼을 쪼개면서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마치 찔림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정말 추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계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백치운 세마리의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정하여 던졌더니 백치운 세마리나 고개가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구주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 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자아 홍적으로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다 까발려지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처럼 혼과 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왜 영과 혼이 아니고 혼과 영이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라는 것은 마치 그 향을 감싸고 있는 화평하고 교통할 수 있고 은혜 받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그때서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처럼 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화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시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항상 그리시도에 향한 그 진실함이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 꼭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그 뱀이 우리는 이 하와를 꼬득인 것처럼 뱀이 오늘 또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타락하도록 미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장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뭔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예수님은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뜻을 콩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헬라우로 지격을 하면 네프로스 카르디아 카르디아는 심장이란 단어죠 네프로스는 바로 콩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장과 콩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신체의 중심기관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을 의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콩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들춰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고 모든 미혹들이 드러나고 모든 이당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실족하지 하냐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번에 마치 타우루스라고 하는 독일제 미사일 한번 실험해봤잖아요 400km를 달려가서 그것도 그냥 저공비행을 하면서 길을 찾아가면서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게끔 보호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목표를 발견하니까 위로 3km를 위로 가더니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져서 그냥 정확하게 목표에 10m까지 그냥 벙커를 투과해서 들어가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미사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바로 원수들의 영통을 꿰뚫어버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꿰뚫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양날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게시록 19량 21절에 보면 첫대 사이의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으려 그런데 그 오른손에는 일곱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간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러한 역사가 게시록 19량 21절에 또한 기록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모든 적그리시도의 영들과 그 사람들이 속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들을 시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녀 남아있는 자들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게시록에 기록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수들을 파쇄하고 원수들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충만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 있어요 바로 금식하며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개와 싸움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뭘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아를 깨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모든 거짓된 생각과 모든 초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라는 아주 예리한 칼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말씀의 검을 원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검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려요 찔러버려요 추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생각이 올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정제하고 음란해 하고 이러한 일들로 일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하고 있냐 지금 10대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마귀의 밴이 미혹하여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살인과 음란과 폭력과 학대와 이러한 것들을 다 숨겨놨기 때문에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싸움에서 지면 그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남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이 잘 착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로마 군인들의 무장에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가지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있고 의의 흉매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착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검을 찰 때 그냥 들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허리에 어디에 차요 허리띠에 차는 거예요 허리띠에 딱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66권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1.1에부터 틀림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야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성경에서 뽑아서 검을 사용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항상 뛰고 가내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고 원수가 공격할 때 필요한 말씀을 쫙 뽑아서 그 원수의 염통에 꽂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원수들이 뱀이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검수를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람 때만에 그 외군들이 들어와서 열흘 만에 평양까지 진격 했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외군들은 사무라이들이 춘추전국시대 자기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무사들이 최고 사무라이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만큼 저희들끼리 싸우면서 검수로 능수능난 했어요 조총이 있어서 이긴 것 만이 아니에요 사실 조총은 그렇게 위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화살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활성이를 백병전을 잘했다 직접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조선 우리 군인 군대들이 훈련이 되진 않아 전쟁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지리멸멸 그냥 지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에 다 차고 여차 명 뽑아서 공격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텀을 주지 말다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의 삶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검도를 좀 했어요 검도를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에서도 입사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이 검도 복을 착용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는 것처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검도 대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적과 대회를 할 때 네 가지를 항상 경계하고 염두에 두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경구의 혹이에요 경위라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또 놀라지 말아 놀라울 경구 구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의의는 의심하지 말고 혹은 혹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이러한 네 가지의 경계가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요소아에게 전장에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소아가 또 모세의 말을 듣고 군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니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검수를 어떻게 검을 차고 영적 전장에 나가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귀와 대적하는 것을 뭐 마귀를 왜 대적을 해 큰일 나게 괜히 또 건드렸다가 그냥 코피 터지면 안되잖아 사람들이 마귀를 무서워해 그냥 주님 앞에 순정하면 됐지 말씀에 순정하면 됐지 왜 건드려 괜히 또 건드렸다가 마귀들이 태궁지로 몰려오면 어떡할까 이러한 자에게 마귀가 몰려오는 거예요 마귀는 비겁한 원수입니다 대적하면 도망가요 그런데 무서워하고 피하면 일곱 귀신이 달려드는 거예요 일곱 귀신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공격적인 것은 방어를 방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보아라 대적하라 그런데 대적하기 이전에 꼭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복종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어머를 받지 아니하고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각계 전투를 우리가 군대 시절에 배울 때 벌써 소총수 앞으로 하면 옆에서 어무사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적군들이 숨을 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수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무사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영적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커나 말거나 그것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은은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니 오늘은 우리 김집사집 내일은 이집사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틈이 없으면 범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성년 안에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심갑전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진리의 허리띠에 감고 여차하면 말씀의 검을 뽑아서 마귀야 물러 갈치하다 나사나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 갈치하다 하고 대적을 하게 되면 천사들이 확 달라들어 같이 싸움에 임하네요 우리는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마귀의 권세들도 하늘의 권세 잡고 악한 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하나면 천사는 몇이에요 천사 100이 아니에요 여러분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하여서 이 마귀가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천사는 두 배 두 배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대적하면 반드시 백점 백승 하게끔 돼 있어요 나는 약연약하고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마귀의 머리를 깨부신 주님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잇고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의 호령에 따라서 우리가 연합하여 싸우는 싸움을 할 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미사일이 역사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혼을 파쇄하는 능력의 날선검이지만 또한 몸을 치유하는 말씀의 수술칼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소자야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심에 소경이 노릴뜻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하심에 중풍병이 났고 걸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죽은 몸에 확 들어가서 마치 그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군사들이 일어나듯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중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력한 육신에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기종이 일어난다 이걸 분리하는 기종이 마치 의사가 수술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털어내서 분리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몸과 마음 뿐만 우리의 몸의 병균까지도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알렐루야 우리의 모든 암세포까지 털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치 그 타우루스 미사일 속에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우루스가 들어가서 벙커버스터 처럼 그 숨어있는 모든 적군들을 다 부시는 이게 가공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파워라는 거예요 문자라는 것은 마치 미사일 껍질과 같아 문자가 없이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문자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혼이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놀라운 천국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골수와 관절을 찔러줘요 여러분 골수라는 게 뭐예요 골수는 그 속에 피를 만들어주는 게 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심장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관은 뭐냐면 뼈입니다 뼈 뼈가 뭐를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 몸을 지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이러한 적색 골수가 있고 또 백색 골수인 또 지방세포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뼈를 한번 잘라보면 그 속에 빨간 골수가 있고 또 노란 골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방세포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 속에 있다고 그래요 피 속에 그러므로 이 뼈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뼈가 잘못되면 백혈병이 걸리고 뼈가 잘못되면 빈혈이 걸리고 뼈가 잘못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와 뼈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그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가 윤택해지고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근심은 뼈로 뭐하게 하느냐 마르게 하느냐 뼈가 마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른다는 것은 골수가 죽어가는 거예요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을 지금 비수같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비수같이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받으면 여러분의 혼 혼이 파쇄되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보고 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몸의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성령의 권능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리한 모든 성령의 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도록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몸까지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고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병자가 채우되고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절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 그런 말미야마 여러분이 적과 꾸리오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올라온 은혜의 상 생명의 상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